이건 에피소드! 이건 에피소드! 저희가 이제 쇳무비를 또 이제 상영을 하게 됐잖아요, CGV에서 그래가지고 무대 인사를 하러 왔는데 굉장히 멋진 곳을 들려주셔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는데 디저트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먹는 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응. 너 한 입 드려? 와, 위험해. 크롱풀이 어때? 크롱풀이 어때? 아삭하고... 아 그래? 고소하고... 나쁘지 않지? 응. 아삭하고 hot 진짜로 네 신도는 원하는 저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경하러 왔어요. 오늘 안에 거기서 있을까? 뭐야? 어? 나온 줄 알았네. 아바타 꼭 보러 와야지. 제가 주인공이야, 제가. 어? 우리가 왔다. 제가 끝에 있는 거야. 우리 가니까 나왔어. 원래 인생은 이런 거 아니야? 아까 저기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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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쇼무비 첫 번째 무대 인사 하러 갑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사진 찍는 거 실패를 했죠. 무대 인사는 깔끔하게 하러 갑니다. 아쉽게도 사진 찍는 거. 아쉽게도 사진 찍는ивается. 이렇게 해서. 이 재嗇의 자유가 쏨animage. 이 재화의 Butt-Taste. onosor City 6 merry? 이 재окology. 대화. 와. 반갑습니다. 뭐 이상하다. 영화 보러가 마치 여기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바로 재밌다. 서러운 자리. 어.. 중요한 자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킁몬이라는 영화로 데뷔하게 된 영화배우 김동연이에요. 부끄럽네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희입니다.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과 함께 있는 트렌드 분들과 함께 해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 감독같아. 그 그때 우리 늦게 사냥 봤을 때 그 감독인가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어제 말한 게 여러 번만 더구나. 관심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거부하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우진입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한테요. 뭐 할 때? 술 마시는 것도? 네. 술 마시는 것도 지웠어? 아마도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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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귀여워. 염색하는 게 어느 정도 낫어요? 아아. 이거 묶은 것도? 네. 그거 안 써준다 왜? 재밌다. 어? 나 연기하고 싶어지는데 이러면? 어떻게? 무대 인사를 하고. 무대 인사 하려고. 아니 뭐래. 무대 인사 하려고 연기하는 거야. 저 무대 인사 최선인 것 같아가지고요. 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문 좀. 문 좀. 저희 앨범 작업기를 고스란히 이 쇼무비에 담았으니까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 진짜 생각보다 엄청나게 완전 그 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요. 진짜 궁금해. 오. 와. 자랑을. 알아요. 지금 설명이 끝나고 제가 들어온 거니까. 근데 이거 처음이다. AB6IX가 먼저 안 보고 AB6IX가 처음 본 컨텐츠는 처음 아니에요? 그쵸. 항상 내가 놀리던 입장이었는데. 오. 네. 이런 기분? 뭐라고요? 네. 다행이다. 데뷔 버터가 이제 또 활동이니까.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십시다. 알겠죠?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하나. 그럼 뭐지? 물어볼게. 응. 와. 이미 졸림으로. 드디어. 슈가코트의 첫 음방. 스타트. 시작됐습니다. 와. 진짜. 몇 안 되는 김동현 개그 중에 좀 좋았다. 인정. 정화에 기뻐하는 내가 너무 잘해. 늘 그랬듯이. 어. 뭐. 또 화면. 또 하니까. 뭐.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늘 그랬듯. 사실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잘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 말고는 말을 잘 안 해요. 야옹.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걸지도. 아. 네. 지금 이. 왼쪽 눈에 보이는 하트는.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또. 저의 의사를 묻지 않으시고. 어. 도전을 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생각하는. 이. 어. 예쁜 마음. 그걸 저는. 어. 충분히. 받아들이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그. 뮤비에서도. 하트를. 오른쪽 눈에 그린 거랑. 그리고. 늘. 가끔씩. 한 번씩. 반짝이를 붙인다던가. 그런. 게 나오는데. 절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 의견은. 당연한 거 없으니까. 칭찬도. 메이크업 선생님에게. 역도. 메이크업 선생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제 주근깨는. 제. 제 의견이. 제. 제. 제 의견이. 비즈 붙이는 게. 무대에서. 떨어지면. 비즈 버즈. 하나 둘 셋. 버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버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선옥을 하고. 바로. 드라마 현장으로. 넘어가야 해가지고. 하. 급하게 대사를 외우고 있습니다. 이 대사가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하. 쪽대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적어가지고. 잠을. 너무 못 자서. 집중이 잘 안되고.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큰일이에요. 가서 대사 틀리면 안 되니까. 아. 아 또. 말씀드려야 할 게 있네요. 엠카운트다운에서. 어. 리슨업을 보셨는지. 무대 세트를. 대휘가. 한번. 시안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라고 여쭤봐 주셔서. 저도. 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PPT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여기 옆에 사진도 같이. 첨부했는데. 슉. 기대해주세요. 세트. 엠카. 첫 방. 두둥탁. 나 사랑하긴 했니? 사람 너무 낫고. 형의 감정으로 해봐. 뭐.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이제 상대의 연인 역할인데. 옛날에 처음 만날 때 막 설레는 감정. 한참 불꽃일 때는. 막 함부로 했어. 아 내가 너무 함부로 했나? 이랬는데. 상대편이. 어 난 너의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좋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서로 멀어졌는데. 응. 함부로 하지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형이 이제. 언젠 함부로 하는 게 좋다며. 너무 함부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 너무 과분한가? 살아내대 했니? 살아내대. 너무 어려운데. 이래서 내가 연기를 안 해요. 내가. 언젠 말 함부로 해서 좋다며. 막 이렇게. 형이 감정을 쏟아내도 되고. 아니면 감정을 억눌러도 되고. 형이 느끼는 대로 나와야 돼. 언젠 말 함부로 해도 괜찮다며. 좋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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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내 감정을 하려면. 웃으면서 말해. 언젠. 언젠. 아 누가 그렇게 지금. 슬프고 가슴이 무너지는데. 형 내 말 함부로 그렇게 말해. 우는 건데 나 지금? 우는 거랑 웃는 거랑은 한국 차이라 그랬어. 지금 한국 차이에서 벗어났어.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저 원래 이 착장에는 여기에 비즈. 비즈를 붙였었는데. 뭔가 비즈를 붙이고 춤을 엄청나게 춘 적이 없잖아요. 이 착장에서. 그래서 뭔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또 보기 흉하고. 귀여운 것 같아. 난 최고야. 자 여러분 마술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하트 나옴. 하트 병전 같아. 내가 그때도 말했지. 뮤비 때도. 말했어. 너 기억 못 하는 거야. 우린 좋을 때만 사랑이야. 힘들 땐 짐이고. 집덩어리야 지금. 나? 오는데. 밖이 되게 춥더라고요. 근데 에미뉴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대기실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산업. 들어오기 전에. 밖이 있을 텐데. 하. 너무 춥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뮤비. اض게 입었었던 착인데. 팬분들이. 머리에다가. 돈놀이 젤리랑. 초콜릿. 한번. 붙여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계속 프메로도 그리고 이것저것 근데 이제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뭐 이제 진짜 젤리 말고 그 똑같은 젤리 모양 비즈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있잖아요. 그거로 그냥 본드로 해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아 네, 추미격해가지고 머리 돌리고 막 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 최대한 그 뮤비 때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리 빨아야겠다. 요리 빨아야겠다. 요리 빨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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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fert보소이라는 이질적인 Producer 보여드리는데 반전 매력이지 않나요? 고맙 Gesundheits. 저희 한.. 우린 좋을때만 사랑해요 또 힘들땐 지미고 지미 감히 너에게 명하노라 지미 명하노라 지금 당장 왜 이렇게 코가 따갑지? 지미 명하노라 새벽이라 몸이 좀 덜 풀려가지고 새벽에 나보다 뜨겁 아침이 올 때까지 어 어떡해 나 좋아해? 몸이 좀 덜 풀린 상태로 새벽이라 올라갈 것 같은데 다치지 않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널 찾아 가고서 조금 이따 만나요? 블립에서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인형이 정말 푹신하고 정말 딱 머리에 이렇게 데일 수 있는 정말 좋은 베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맨이야 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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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이 담요도 없는데 이 돗자리 밖에 없다? 근데 막 좀 춥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르세요 이렇게 마르면 여기가 진짜 따뜻하답니다 진짜로 여기가 이렇게 자면 진짜 좋아 여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이렇게 자면 돼요 이렇게 자면 돼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덜어리니까 어깨를 여기 탁 잡아야 돼 그러게? 여기 자면 여기 자면 홍이 어딨지? 없음 홍이 어딨지? 나 지금 파리랑 같이 파는 놀이 홍이 어딨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하면 방귀는 어딨죠? 하아 ARCHIaler 도사님은 렛 쓰는 주인공 저는 대기신에 원한다 추해져요. 추해져요. 이 국물과 이... 이거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저는 조금... 어둡 쪽으로 하고 프레쉬요. 뭐가 뭐 먹지? 너는 서브웨이. 서브웨이는 스케줄 할 때 많이 먹으니까 제 스케줄이잖아. 아. 전 무대는 나의 집이라 생각하잖아요. 아... 짜장면? 근데 옷에 냄새가 많이 뱉어. 돈까스? 녹록해지려나? 돈까스? 오늘은 뮤직뱅킹입니다.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또 사먹이 되지 않을까? 역시 무대 미술과? 역시 무대 미술과라 그런지 전공을 살렸네. PCT를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보냈나 봐요. 굉장히 예쁩니다. 약간 도로 위인 건가? 아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환상이 빨려 들어간 거예요. 아래는 길인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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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 사짜 느낌인데? 아니, 형이 끝이다. 형이 끝이다. 야, 그래도 들어가신다 해. 봐봐. 잘하면 잘하나 우린 가능할 거 같아요.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와봐 와봐 들어가라고? 우린 돼 야 어떻게 찍어 이렇게 들어가? 이게 단서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저 형 단두대 같잖아 형만 괜찮은데? 어 됐어 머리 머리 일단 이렇게 하나 찍고 보여서 찍을 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무슨 단들 좋아할 것 같아 발만 안 나오겠지 발만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 하나 둘 셋 대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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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르잖아 대답을 해야지 어 미안하다 못 들었어 에어팟 끼고 있어 진짜 사줘 15번이 없는 거 같아 3차 카드 줄게 형이 같다 그런 식으로 오케이 카드 좀 오오오오오 아이고 아이고 이대휘 데이 카드 받았어 안녕하세요 동현씨 제발 아 제발요 정상적인 것 좀 찍어주세요 이상한거 찍지말고요 와 이 중력을 인정사정없이 무시해버린 이 각도 어떡할 거야 지금 굉장히 중력에 영향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제 얼굴에 안녕하세요 저희 피인이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요렇게 이제 세로로 들고 계셔가지고 일어나야 될까요? 난 이제 지쳤어 땡뿔 땡뿔 땡 혼자서 너무너무 추 헝헝 또 어 이거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애기들 장난감도 알죠? 다온아 다온이 다온이야 이거가 또 선물을 보내주셔서 아는 피디님이 또 선물을 보내주셔서 먹을 건데 브라운이에요 제가 또 초코를 좋아하잖아요 대휘야 난 내 것만 사려고 했는데 영국이 형이 이거 카드 넣었는데 자기 거 눌러서 뽑았는데 또 근데 그 옆에 다른 매니저 것도 또 뽑고 1,000원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봤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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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가왔네 진짜 가왔네 저 제 거 하나 한 거 봤어요 대신 괜찮아 괜찮아 대휘야 너무 맛있다 대휘야 너무 맛있어 대휘야 너무 맛있어 저 진짜 착하죠 이렇게 바닥에 흘린 음료를 보고 저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솔선수엄 가까우니까 여기 와요 가까우니까 여기 와요 여기 엔터를 타오면 한번 방문 시작했어요 시작 시작됐다 가는 거야 이거 한번만 하면돼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